저는 그리핑몰 다 4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에요 네 언니 다 아껴 네 여러분 잠시만요 쏜 귀에서 소리 나거든요 개인적으로 해리포터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말포이랑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있잖아요 도란산에 나오는 캐릭터가 있나요? 그 사람이랑 그 빅히 보고 떨어졌는데 내 거 같은데 빅히 보고 빅히가 한 번 더 빅히가 어딨어? 그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외국 학교에서 온 러시아인가? 빅타 빅틀 빅enced друга 빅타 빅 캬 만숭이가 왜 오일내 0지 원숭이 희망해 딱 오 점び ー 예이! 오! 위야! 아, 미니! 아, 미니! 아, 미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